오레오의 크림을 빼고 와사비를 집어넣어서 와사비를 집어넣어서 멤버들 막 사요 그러면 와사비 오레오 다 같이 한 침대에서 자는 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멤버들이 숙소에서 막 자고 있었을 때 몰래 가서 한 명씩이랑 밖에 막 자지를 못했는데 우리 형들도 괴롭힐 아니 아니 이제 멤버 멤버들이랑 이제 씻고 놀 수 있으니까 네 저희 멤버들이 원래 이렇게 해주셔요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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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아 네? 그렇지요 우리 등쪽에다가 아 그럼요 등쪽에다가 안 내려가서 손 한 번 대주고 그렇지 우리 막내 카이예요 네 번기 형을 위해서 최대한 크게 하겠습니다 저희 뭐지? 제일 막내 카이이고요 저희 뒤 친구가 막내인데요 이따 제가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같은 막내 카이인데 생일이 태연이보다 느리죠? 그쵸 그래서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예요 그리고 제일 귀여워요 다리가 또 다리하고 팔이 길죠? 다리가 엄청 섹시하고 번기 뭐하세요? 아 네 그렇죠 다 찍고 있어요 아 그럼요 단더리하고 팔 보여주세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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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한 팔? 오우 오우 섹시한 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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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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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소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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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Bor 엑소 웃 엑소 aky indigenous 엑소 소 결år 젊은 이원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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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또 새로운 컨셉을 잡으셨네요. 아주 매력있어요. 그래도 귀여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. 아... 그렇죠.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. 당당한 워킹이 정말 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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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